안녕하세요. 저희는 L 발레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저희는 발레에 대한 통념을 깨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 춤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 활동의 지향점입니다. 3대 고전 발레의 대명사 중에 호두까기 인형 한 부분으로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의 2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다가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고자 준비해보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청춘 마이크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을 소개하고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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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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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